pelvic 겨우 그... 감독인가? 영아 감독인가? 저쪽 하시는 분들께요 그 사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봉준호 감독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그냥 영화를 잘 만드는 그 살인의 춤인가 그 영화 만들 때 인터뷰 내용 중에서 범인이 뒤에 있네요 어쨌든 뭐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서 뒤로 안 돌아보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 내용 때문에 약간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봉준호 감독님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괴물 설국열차 영화들이 계속 영화들이 그 이유는 그런 영화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다 한 그런 그 정도 네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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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아카데미 4관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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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봉준호 감독 오우 알고 계시네요 송강호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살인의 추억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래서 봉준호 감독하면은 송강호 떠오르고 영화 괴물 떠오르고 그리고 이번에 기생충 기생충 영화가 많은 상을 탔잖아요 약간 레벨 높은 상을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봉준호는 이제 월드클래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